정말 가끔 사용하게 되는 순간접착제 어느 날 사용하려고 보면 입구가 꽉 막혀 그냥 버리게 된 적 있으신가요? 그냥 뚜껑을 닫아 보관하게 되면 입구가 쉽게 막혀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순간접착제인데요 오늘은 오랫동안 사용해도 처음 구매한 것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순간접착제 보관 방법 알려드릴게요 순간접착제를 사용할 때 보통은 계속 뚜껑을 열어둔 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공기와 접촉되는 시간이 많아져 입구 부분이 쉽게 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중이라도 뚜껑을 계속해서 닫는 것이 좋답니다 두 번째는 사용한 것은 반드시 키친타올 등으로 잔여물 없이 깨끗하게 닦으세요 사용하고 그냥 뚜껑을 닫아 버리면 잔여물이 뚜껑에 그냥 굳어버려 뚜껑까지 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뚜껑을 닫은 후엔 순간접착제를 바닥에 툭툭 쳐서 내용물이 아래로 가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노즐 부분에 남은 접착제가 비워지기 때문에 다시 막힐 일이 줄어든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두는 것이에요 공기와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굳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퍼백에 순간접착제를 담고 최대한 공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퍼를 꽉 닫아줍니다 만약 긴봉지를 먹고 남은 실리카겔이 있다면 함께 넣어주세요 그러면 습기가 줄어들어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은 순간접착제를 직사광선 없는 서늘한 곳에 두면 입구가 마르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좋답니다 아참 뜯지 않은 쇠제품이라고 해서 그냥 실온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뜯지 않은 쇠제품은 뚜껑을 열지 않고 냉장고에 두면 액체가 굳는 것을 늦출 수 있어 더욱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